자 21번 밑줄 함축 의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강 유형별 유형에 대한 설명은 이번에 하지 않겠습니다. 유형별 접근법에 대해서는요. 제 3월 교육청,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항상 모든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유형별 접근법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또는 제 솔직한 마음은 제 부위 유형 독해의 주요 유형들이 챕터별로 나와있어 거기에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제가 정말 많은 도움될 만한 얘기들을 다 써놨습니다. 알겠지?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6월 평가원 해설 강의에서 내용 이해를 잘해야 풀 수 있는 유형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어휘, 밑줄 함축 의미 등등등은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되라고 하지 않고 제가 이걸 나열해놓고 기준점을 설정해놓고 할 거야. 자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갈 거예요. 나의 단어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건가? 나의 단순 문장의 해석력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건가? 문장 해석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나의 문장끼리 연결은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돼야지 내가 스토리라인을 볼 수 있는 건가? 그다음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그릴기에 어떤 명확한 기준점 이 기준점이 제대로 설정되는 그 순간 포착을 잘했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답 선지 싸움이죠. 이걸 제가 구간 구간마다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걸 여러분 참고해서 매 문제마다 이거 써놓으신 다음에 제가 매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됩니다가 아니고 너 이 문제에서 이런 걸 못했으면 이렇게 갔을 거야. 그러니 이런 게 부족하면 이런 수업이나 이런 공부를 더 해줘 라는 추천 사항들도 내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매 문제마다 내 주로 문제들이 어디에 좀 박혀져 있는지를 잘 검토하시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얘들아? 지금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더 뭐를 해야 될지가 중요하잖아. 괜찮아? 자 이 문제에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1년 동안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용어 하나가 있어요. 평가원이 얘기했었던 말 중에 글 읽기 능력 중에서 여러분들은 글 읽기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열심히 읽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 이거 이거 다 씁시다 그냥.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소재 가 담고 있는 어떤 성격이 제대로 좀 파악이 되고 그 성격이 제대로 파악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재진술이 많이 느껴지느냐의 문제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가 그렇죠. 제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다? 소재가 하나 나오는 게 아니고 소재와 또 다른 소재 사이에 이 논리적인 관계를 제시하는 경우들도 많다. 이게 여러분들 등급을 좌지우지할 거다. 올인원에서 하셨던 분들 뭔지 알잖아. 자 그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면서 그게 어떻게 재진술이 좀 느껴졌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건데 이 문제는 바로 요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재진술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마 오답 선지가 좀 갈릴 거야. 특히 제 느낌에는 이거 관계적인 관점 없이 막 흘러만 들어가시잖아요.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아 버너우시 이런 거구나. 내용만 흘러가시면 기다리는 선지 대표적인 게 나는 1번이었다고 봐. 1번 선지 진짜 내 옆에 써놨어. 와 대박 이렇게 써놨어. 이때 보여드릴까. 아무튼 고정도인데 자 한번 접근 한번 해보자. 초반에 가보니까 얘들아 자 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라고 했었냐면 어떤 breath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정도는 이제 너비 정도 호흡이라고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자 너비라고 하는 녀석의 필요성 특히나 이것은 everyone feels a bit burned out burn out이 뭔지는 알지 얘들아 완전 소진되고 막 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약간은 다 burn out을 느낀다라고 하는 어쨌든 너비라는 거 처음에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depth라고 하는 녀석 깊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되게 burn out이 돼서 그래서 얘네들은 더 이상은 일조차 할 수 없을 정도 요긴 약간 이해되는 것 같아. 깊게 burn out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비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냥 어느 정도 느낀다 뭐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균형이라고 하는 녀석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했냐면 burn out이라고 하는 녀석을 no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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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릴기에 명확한 기준이 한번 잡혀야 되는 거 맞지? 형관펜 쳐도 될 만한 문장이었겠지? 저랑 계속 수업하셨던 분들 이게 소재와 소재끼리의 관계를 던지잖아. 뭐가 아니고 뭐이다 라고 던지는 순간 잡아내야 돼. 이해가 안 되어도 됐나? 자 그러면 저 문장 조금씩 좀 정리를 좀 하면서 갈게 어 결국엔 너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깊이라고 하는 거 이 녀석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너비라고 하는 녀석은 모두가 어느 정도는 느낀다. 모두가 조금 느낌 번아웃을 여기는 심하게 느낌 뭐 이런 거 아닌가? 너무 번아웃에서 말을 느끼는 거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거 이런 것 중에 어느 쪽으로 우리는 번아웃을 생각해야 되는 건가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번아웃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엔 state 어떤 상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 뒤에 보니까 스펙트럼이라고 봐야 된대. 스펙트럼 됐나? 번아웃은 그냥 뭐 B O 이렇게 쓸게. 번아웃은 이게 아니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줘야 뭔가 균형이 맞춰질 수 있나 봐. 어렵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걸 네가 놓치고 흘러들어 가시면 이 관련성을 놓치고 흘러들어 가시면 자꾸 내용상의 선지로 너네들이 함몰돼 버린다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다음 문장을 좀 더 노려보자고. 자 다음 문장 한번 봐. 자 번아웃이라고 하는 녀석의 대한 어떤 일반적 논의에서 우리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이요. 번아웃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 마치 모인 것처럼 that status 지시합니다. 그 상태라고 하는 녀석이 we're black and white 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물론 이제 흑과 백 명과 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거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극단적인 거라고 말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흑 아니면 백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원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놈으로 부연 설명을 흘러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 자 말 정리 다시 한 번 해본다. 자 공공의 어떤 번아웃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 번아웃된 사람에 대해서 워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치 어떻게 터크를 하는데 그 상태라는 녀석이 black and 아니면 white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한 black and white view 라고 하는 요 녀석은요. 드디어 나오네. cannot account for 부의 단어 화이팅이다. account for 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부의 단어 하셨던 분들 설명하다 이 정도는 되실 수 있어야 돼요. 또는 뭐 차지하다는 뜻도 이겨나지만 얘는 뭐를 설명할 수는 없냐면 the variety of burnout experience 다양성이라고 하는 녀석의 즉 번아웃의 경험을 다양성적 측면으로는 설명을 못한대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내용 꺾인 것도 확인했어야 돼. 도우니까. 됐어? 자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게 이전 문장과 연결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게 어디까지가 돼야 되는 거야. 다시 잘 생각해. 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읽고 있었다 그랬냐면 야 이거보다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그래야 이런 게 맞아 라고 했잖아.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black and out이라고 하는 녀석처럼 이 burnout을 설명을 해. 근데 그 black and white 한 관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하지만 다양성에 대한 번아웃 경험은 되게 다양한데 그 다양성의 경험을 설명을 못해요. 질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black out이라고 하는 녀석의 관점 black out이 아니라 미안해 black and out black and white black and white 라고 하는 관점으로는 이런 다양성 번아웃은 되게 다양한 건데 그걸 설명을 못해준대. 그러면 여기서 black and white는 어느 쪽이라고 보셨어야 돼? 이쪽이지. 그냥 얘가 번아웃이 왔다 또는 안 왔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만 가게 되어버리면 아니 근데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왜 된다 안 된다 만 얘기를 해. 기분이 좋아 나뻐. 나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약간 좀 다양한 감정선이 있는데 왜 자꾸 저렇게만 얘기하지? 이런 느낌이 여기서 한번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되셨어 얘들아? 이런 게 너네들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작정 읽고 그냥 넘어가는 연습만 하지 마시고 제발 문장끼리 연결하는 거 우리넌이나 우리넌 베이식 같은 너넌에서 연습 많이 하셨어야 된단 말이야.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트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한번 이건 black and white야. 근데 이놈으로는 뭐를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었어요? 번아웃의 다양한 어떤 측면을 설명할 수 없대. 다양성을. 아 스펙트럼 이해되지 않냐? 내가 스펙트럼은 이런 게 스펙트럼이잖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점점 들어오니 그래. 자 그러면 이놈은 결국에는 burn out이라고 하는 녀석. 이놈의 다양성 측면인데 이놈으로는 그거 설명을 못한다는 소리겠지. 괜찮아? 그러니 이런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지 않냐. 이런 거죠. 여기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건 현장에서 못해도 됩니다만 현장에서는 정신 없으니까 막 나가기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지 얘들아. 왜냐면 흙 아니면 백이야. 회색이 없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야.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그러니까 균형이 없어. 그러니 오히려 야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스펙트럼을 얘기해줘야 다양성을 얘기해줘야 그래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둘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도 있으면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등등등등.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너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봐라. 만약에 이게 왜 나는 이해해야 되는 거지. 드디어 블랙 아웃을 블랙 아웃이라고 자꾸 왜 얘기하지? 블랙 앤 와이트라는 녀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줘. 만약에 명확한 선이 있다면 뭐와 번아웃 된 것과 아닌 것 사이에 명확한 선이 있다면 아 아야지 마치 전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구도 꺼졌다 아니면 안 꺼졌다 애매한 경우는 없잖아. 뭔지 알지? 자 그렇다면 이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면 너가 얘기해봐. 안 봐도 얘기해봐. 뭘 못하게 되겠어. 다양성을 설명 못하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설명 못하고 균형도 못 맞겠지. 그러니 뒤에 보니까 우리는요 No good way 좋은 방식이 없게 될 거래요. 뭐 할 수 있는 Catalyst people 어떤 사람들을 범주화시키는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가요 번아웃이 됐기는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일은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을 범주화시킬 수가 없대요. 괜찮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금 읽었던 요만큼부터 요만큼까지가 네가 명확한 글 읽기의 기준 설정이 되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해결 문장끼리 연결이 잘 된다면 됐나? 자 그러니 다시 명확한 선이 있다? 그래 이거죠. 클리어 라인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었어 방금 전에? 제가 약간 지금 번아웃은 된 게 맞는데요.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의 어떤 관점을 일으켜야 돼? 이거지 이거 이거. 근데 얘는 그걸 설명을 못하는 거지. 아 번아웃이 온 건 맞음 하지만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즉 아 번아웃이 극단적으로 흘러갈 수는 아닌 거구나. 약간 그림을 그려드리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블랙기고 여기가 아웃 아웃을 왜 자꾸 얘기하지? 화이트라고 한다 치자. 여기 번아웃 온 거고 번아웃 안 온 거고 이것도 번아웃 온 거와 안 온 거 사이에 명확한 선. 근데 얘는 어떤 거야? 아 이게 번아웃이 오긴 왔는데 완전 그런 건 아니고 한 요 정도 있는 거지. 뭔가요. 일은 할 수 있는 정도.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또 좋은 것도 아닌데 뭔가 애매한 그 느낌이요. 아 됐지. 그래서 지금 선지 1번이나 제가 이거 좀 비율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 5번 이런 거 가신 분들은 일단 내가 무슨 관점으로 읽었는지에 대해서 기준 설정에 대한 공부부터 다시 하세요.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선지의 미세함을 어느 정도 내가 감안을 하겠지만은 자 나머지 갑니다. 번아웃을 뭐로써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나오네. 우리가 원하는 바네. 스펙트럼으로써 생각하는 거. 그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네. 괜찮지? 그러니까 번아웃은 항상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하라는 거지. those who claim burn out 사람들은 사람인데 뭐라고 주장해? 번아웃이라고 하는 녀석을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are not the 이 단어로는 뭐야? 각종 있죠. 쇄약하지는 않다. 쇄약하게 된 건 아니다. 뭐 그거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인 거야? 다시 번아웃을 클라임 주장하기는 돼. 하지만 내가 막 쇄약해진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게 누구야?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사람들 사람들 번아웃이 왔지만 번아웃이 왔지만 아 쇄약되지는 않았어. 나 일은 할 수 있어. 이거잖아. 됐어요? 그 사람 그것들은요. are simply dealing with a parcel. 이 사람들은 단순히 뭘 다루는 것뿐이래. 왜 너는 이 말이 나왔는지 다시 이해가 돼. 번아웃의 어떤 형태를 경험한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완전 한쪽으로 치우친 번아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뭔가 일부만 약간 내 마음이 요기만 약간 좀 번아웃이 왔어. 근데 또 일은 요만큼 할 수 있어. 이게 실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하나 이렇게 딱 떨어지면 일을 못하겠어요. 약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또는 엄청 심각한 거는 또 아닌 거 덜한 거 그런 걸 경험하고 있고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거겠지. 아 됐네요. 아 그럼 결국에 똑같은 느낌인 건데 번아웃은 온 거 맞습니다. 만 이건 굉장히 partial한 거고 이 단어 나왔던 단어죠. 그 다음에 뭔가 less severe한 거 덜 심각한 거 그럼 이거 지금 다 싹 다 뭐 얘기하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지 뭐. 완전히 시우쳐지진 않은 거 일은 할 수 있는 거 가져오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번아웃을 똑같은 말 계속하냐?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는 없이라 그래야 돼? 아까도 하지만 이런 건 된다. 하지만 이런 건 된다. 근데 이런 건 또 없다. 일을 못하는 건 없다. 내가 완전 어그러진 건 없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즉 완전히 being burned out 참고로 이 being이라는 녀석은 뭔 소리냐면 완벽하게 강조한 거잖아. 완전히 지금 burn out 된 상태를 말하는 거야. 상태 그래서 아까 위쪽에 보시면은 상태 state라고 하는 녀석을 요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못합니다. 현장에서 못합니다. 못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 완전 burn out 상태라고 하는 녀석 상태는 아까 뭐 했었지? 완전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 그런 것은 아닌 상태로 라고 얘기하는 거야. 블랙 앤 화이트 같은 상태인 것은 아닌 상태로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얘들아 똑같아. burn out 된 건 맞는데 without being burned out 완전 내가 싹 다 태워져 버린 건 아닌 거야. 지금 한쪽으로 완전 치우쳐진 거 상태 상태 state 이건 아닌 거야. 뭐 그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밑줄에는요 그냥 맞는 말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맞는 말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의 그릇기 능력이 제대로 됐는지 먼저 점검을 좀 하시죠.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현상 봐봐. 결국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 이렇게 읽으라는 거구나 라는 기준이 잡힌 상태에서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조금씩 조금씩 문장끼리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조감이 되는 이게 바로 그릇기 아닌가? 내가 지금 대단한 얘기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도 바라는 게 그거잖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면 자꾸 선지에서 헷갈리고 네가 과한 의욕을 하게 되잖아. 그럼 너도 그게 답답하다면 아 이건 명확하게 이런 순간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잡아내시면 그게 좀 덜하지 않겠나? 그게 여러분들이 갈급함 아닌가? 그렇지? 자 선지 한번 봅시다. 이거 내가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 이거 보이려는가 모르겠다. 이거 내가 푼 흔적인데 와 선지 미쳤다. 점점점 여기 1번 선지 별표 보이지? 느낌만 와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작년 6평 이후에 선지에 대한 미세함까지 요구하는 건 100% 1000% 확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V모의고사에서 정말 이 모의고사는 선지 모의고사입니다. 이걸 경험하실 분들 오세요. 봐봐 이렇게 나온다고 예를 들어 1번 선지를 제가 왜 이런 말을 왜 썼냐면 봐라 이것만 보잖아 왠지 느낌은 괜찮아. 왠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끝까지 뭔가 도달하지 않았다? 아 끝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너무 블랙 앤 와이트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지금 얘 봐봐 주체가 번아웃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공공의 논의라고 하는 녀석은 리치 더 엔드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끝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번아웃에 대한 논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계속 끝없이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 1번 선지는 느낌만 준 선지고 느낌은 여기서 줬고 완전 개소리였잖아 이거. 아시오. 지금 퍼블릭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냐면 어디 여기 나오죠? 여기 여기. 그럼 퍼블릭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녀석이라는 건 결국에는 아 너무 이걸 블랙 앤 와이트라고 하는 녀석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 공공의 논의에서는 일반적 사람들은 번아웃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말할 때 평소 일반적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번아웃을 그냥 어 얘 지금 번아웃 됐다와 안 됐다의 그런 차원으로밖에 논하지 못한다를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필자는 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어중띵 다양성의 경험도 있는데 그런 여지가 더 있는데 를 말하는 거고 근데 얘는 지금 단어만 갖다 쓴 거잖아. 그렇지 얘들아? 얘네들이 하는 건 잘못된 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뭔 소리야? 이 번아웃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끝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되고 있다? 개소리 자 2번 선지요. 3그룹은 여기에 21퍼가 갑니다. 1번에 2번은요. 봐봐 얘들아. 여전히 어떤 룸이 있대? 여기서 단어 잘 잡으셔야 돼? 이 정도 단어 돼야 돼. 룸은 방이라고 또 얘기하지 마시고 여지가 있다. 이거야. 됐나? 그럼 어느 정도 뭐를 위한 여지가 있냐면 더 큰 정도의 exhaustion이라고 하는 거 exhaustion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느낌이야 얘들아? 완전 소진된 거 있지. 소진된 거 그거에 대한 어떤 더 큰 정도를 위한 어떤 여지가 여전히 있다. 라고 왔어. 자 제가 여기서 감탄을 했지 않습니까? 와 선지 보소.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직역을 만약에 해버리신다면 이 문제 풀기 어려웠을 거라고 난 봐요. 그리고 문장끼리 연결하면서 누적을 하지 않으시면 2번 선지 손으로 잘 안 갑니다. 자 일단 정답은 뭐 했었어야 되나? 정답은 2번이었었잖아. 이 부분이 여러분들 뭐랑 연결이 난 딱 됐으면 좋아할 뻔했냐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 봐. 이런 게 너가 시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행동이야. 나도 처음에 막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이거 보이려나? 2번 선지 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본문을 다시 재검토한 결과 이게 보이나 이거? partial or less beer 이라고 하는 녀석을 쭉 화살표로 연결해서 greater degree 라고 얘기해 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야? 봐봐. 내가 누적한 게 여기지 그치? 맞아? 자 그러면 burn out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극단적으로 상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즉 다시 말한다 다양성이 있단 말이야 고정된 게 아니고 더 큰 여지가 있다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정답 선지에 왜 greater degree 가 나오는지 이해돼야 돼. 요것만 있다 요것만 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것도 더 있는데 그래 더 큰 여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이런 거 black white 이게 아니고 더 큰 여지가 있다고요. black and white 라고 하는 녀석 요거는 요쪽이고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이거 스펙트럼은 더 다른 여지가 있단 말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다양성이요.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다. 번아웃은 온 거 맞거든. 근데 그 번아웃이라고 하는 녀석이 왔긴 왔지만 그게 부분적으로 오는 걸 수도 있고 덜 심각한 것이 이를 쓸 수 있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원래 얘에 따르면 번아웃은 한 이만큼 정도가 이렇게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실제 얘는요 이만큼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이만큼 있으면 난 요정도만 번아웃 왔지 나머지는 뭐 아닌데 그게 parser이고 덜 심각하다. 맞죠? 이만을 또 우리가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어? 아 역시 뭔가 피곤함이라고 하는 녀석의 여지가 요만큼 더 있을 수도 있다고. 굉장하죠. 손지 미쳤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쉽진 않았을 것 같아. 괜찮아? 다시 나는 요만큼 원래 번아웃의 사이즈가 이만큼인데 여기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은 지금 내가 번아웃된 상태지만 나머지는 아니야. 그러면 어? 더 번아웃이 될 여지는 아직 있는 거지. 공간은 아직 있는 거. 그래 여전히 어떤 여지가 있다. 더 큰 수준의 어떤 익사이션 피곤함 여기는 괜찮고 여기가 더 익사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직 있다. 즉 다양성이 있다. 파셜 하다. 파셜 하다. 파셜 하다. 그리고 뭐라고? 아주 다양성이 있다. 미쳤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러분 정답을 구해내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 문제는요. 이것도 매우 중요했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라고 꽂아내는 것보다 아닌 걸 걷어내야 되는 오답선지 싸움이 중요하단 말이야. 3번 가볼까? 딱 봐도 어떤 느낌이야? 완전 반대네.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뭐야? 블랙 앤 와이트죠. 그게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 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 이건 사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건 퍼블릭 디스커션에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 일반적인 대중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필자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필자가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 4번은요. 익사이션이라는 녀석은 극복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예 나온 적도 없는 정보죠. 개소리죠. 됐죠? 지금 이 지문이 익사이션 또는 burn out의 정도 이거랑 이거 또는 이거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극복의 여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건 나온 적도 없습니다. 5번은요. 익사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땐 느낌을 줬어요. 왜냐하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얘기를 줬으니까 이 정도인가? 이 정도인가? 이건 나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관계를 잘 챙겨 보세요. 관계를요. 이 지문이 소재와 소재 사이 관계 파악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뭐가 아니고 뭐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계속 반복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저 녀석은요. 이 놈의 정도가 뭐에 의해서 형성되더라 그랬었어요. 개인의 인식에 의해서 이 피곤함의 정도가 형성된다? 뭔 소리야. 이게 나이에 나오지도 않은 정본데. 그러니까 이 키워드에만 집착을 하시고 관계가 제대로 안 잡히시니까 전혀 상관없는 관계에 네가 눈이 쏠려버리잖아. 5번 선지. 여기에 50%는 아니고 20% 하다. 20% 괜찮아? 자, 첫 문제부터 내가 시간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해설 강의 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하아, 화이팅. 이렇게 제대로 화이팅 하시고 내가 근본적으로 어떤 글 읽기 능력이 잘 되셨어야 되는지를 잘 참고하셔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간에다가 여러분들은 잘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어? 네, 뭐 고정도. 고정도. 다음 문제 갑시다.